3월 11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으셨구요. 오늘 날씨가 봄이 좀 온 것 같은데 아직 아침에는 좀 쌀쌀하니까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하시구요.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존 같이 볼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데드캡 바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번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큰 변동성 없이 약손실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걱정되고 고민되는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지 걱정되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나요? 이 lk99 자체가 소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 소멸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빠진 거지 이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된 건 아니니까 다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천천히 회복을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적인 수확이 아니에요. 심리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끝나지 않는 상승 모멘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프로젝트 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10억은 좀 부담이 되고 예수금도 적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신성 델타테크 구독자분들 성향에 맞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구성을 좀 잡아놨고요.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게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렵게 위해서 종목 선별을 좀 끝내놨어요. 자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컨펌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신성 델타테크의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매집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로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은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를 끝마쳤고 세력들이 이 3월 4일 미 물리학회 발표에 맞춰 지금 주가를 한번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난 고점에서 쌓여 있었던 이 악성 매물대들을 천천히 소화를 하고 출회를 시켜주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응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지금 구간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한다는 점 우리 구독자분들 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신고가 갱신 과정까지 무수히 많은 상승 무수히 많은 하락 이 변동성을 세력들이 강하게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혼자서는 대응을 못한다는 거 좀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 즉 LK99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와 상관없죠.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월 4일의 기점으로 세력들이 지금 1차 설거지를 했는데 세력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구간에서는 더욱더 큰 변동폭을 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셔야 하는데 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 매수매도만 어떤 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단기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 20만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로 매도 문자를 좀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3월 4일에 일단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 사인을 드렸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적인 조정 흐름 이후에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비중 추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이뤄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사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10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13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방에 입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빠르게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